원래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 궁에 지면은 모든 자존심이고 몸도 버리고 다 버리거든요 원래는요. 참 비참한 우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도 워낙 많이 당해봐가지고 돈 구하러 다닌 적도 많고 빚 갚는다고 오늘 참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많이 좀 해봤어요. 진짜 돈 구하러 다닐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빚쟁이들 찾아오면 참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극단지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많이 힘든 걸 겪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신용불량 생활을 거의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도 아니고 1년만 해도 긴데 어쨌든 별의별 걸 다 겪어봤는데 다만 나도 그 당시에 그런 생각했죠. 내가 견디고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던 것은 젊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금 쌤 무너지 마. 못 일어나요. 자신 없습니다. 쌤도. 솔직히 내가 지금 저번 전환길 다시 내보고 바닥 내려가라고 하면 아 끔찍해 못 내려가.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아. 폐인될 것 같아. 지금 만약에 내 바닥 떨어지면 폐인되지 않겠나 싶어. 그때는 이미 10년 전이니까 아직은 40대였거든. 30대 후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뭐 까짓건 젊은데 살다 보면 기회가 오겠지. 내가 켰잖아. 정말 힘들어. 콧구멍에 손가락 넣어보고 시발. 어 시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있네. 숨 쉬고 살아 있네. 목도 만져보고 시발 목이 붙어있네. 살다 보면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해서 젊음은 청춘은 가능성 아닌가 생각했고 그때 제가 엎어져 들 때 우리 초등학교 내가 존경하는 2000년 때 이야기하는 정숙희 선생님한테 그때 선생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그때 정숙희 선생님 아직도 너무 선명합니다. 유관아 잘 견뎌내야 된다. 유관아 근데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10년을 넘기는 건 없다고 하더라. 어? 유관아 잘 견딜 수 있겠지? 어 나는 니라 잘하리라 믿는다. 그때 그 선생님 멘트 그대로입니다. 어? 그때 그 정숙희 선생님께서 10년은 넘기지 않을 테니까 잘 견뎌라 알았지? 니 아직 젊잖아. 그게 내 이야기. 그거하고 그 선생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한번 견뎌보자 이거지요. 존버 시발 졸라 버티는 새끼가 이긴다고. 나름대로 그래서 남탓 안 하고 대신에 나는. 그리고 간직하려고 늦어도 그렇다. 어려움 있을 때 간직해야 될 게 첫째는 아까 건강. 나는 개인적으로 가정을 간직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어렸잖아. 초딩이고. 내가 아빠가 바닥대로 제가 빗쟁이 찾아왔는데 내가 주소도 옮겨놨습니다. 아빠 혼자. 지하실에 딴 데 사무실로 옮겨놨는데 빗쟁이 집으로 찾아오면 좀 애들 보는데 막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주소지로 할 때 뭔가 많이 날아와요. 법원에서도 날아와. 이제라 하니까 집으로 날아오면 그렇다. 아니 그래서 우리 집사람 공무원이니까 집사람한테도 자꾸 상처 주는 거 같아서 그래서 바깥에서 많이 울고 나오고 가장이 돼서 한 가정의 가장이 돼서 아내 보는데 또 애들 보는데 아버지가 와서 울고 또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고통이 배가 되잖아요. 에이 고통은 시발 내가 그래도 한 남편의 아내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래 내 안아로 족하심을 고통은 내가 견뎌면 된다 생각해서 어쨌든 그랬었어요. 잘 견뎌낸 것 같아요. 빗쟁이들 찾아오면 되게 그 빗쟁이들 중에서 저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고 나중에 제가 다시 노량지 가서 성공했다니까 전화 와서 같이 뭐 좀 해보실래요? 하면서 왔던데 왜냐하면 선생님이 정직했거든. 빗쟁이들 찾아왔는데 내 있는 거 다 보여줬거든. 차도 다 달라가 버리기 없잖아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월세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내 재산을 찾을 거들랑 다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숨겨놓은 것도 없다고. 어쨌든 뭐 빗쟁이들한테 저를 너무 세게 괴롭히지 마십시오. 조금만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게 괴롭히면 협박이 아니고 저 파산합니다. 파산 조건이 됐거든요. 파산해버리고 나면 돈 안 갚아도 되거든. 면책이 됩니다. 나는 파산하고도 남아요. 빚이 25억 되니까 개인 법인도 아니고 개인 빚이 그런다면 파산입니다 보통. 그런데 저는 파산하기는 쉬웠는데 그런데 파산하는 것은 우리 형제들한테도 내 형제 우리가 5형제인데 전부 형제들한테 빚을 줬어. 내가 돈 빌려고 형님도 아파트 담보 큰 자형 큰 누나도 빌라 그거 담보 그리고 우리 작은 누나 역시 내한테 돈 1억 7체나 빌려주고 여동생 집도 다 날라가고 내 때문에 하여튼 막 집안 형제들 때문에 그냥 힘들었어요. 저 때문에 빚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한 사람들도 본인한테 아무리 고문하고 해도 발설 안 하거든.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에 못 견디는 게 어떤 거냐면 가족을 데리고 와요. 사랑하는 아내나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버지 독립운동가 보는 데서 아이의 눈을 파내거나 아내 자기 심지어 엄마 데리고 와서 또는 아내 데리고 와서 치마를 오만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견딘다니까. 내 하나는 견딜 수 있거든. 우리 인간이랑.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통 당하는 것은 내가 겪는 고통보다 몇 배가 더 괴로워요. 못 견뎌요. 어쨌든 내 때문에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이런 파산하게 봐야 형제들도 결국은 형제들한테 파산이 될 수 있습니까? 다 갚아줘야 되지. 그리고 어쨌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빚쟁이 되고 찾아오면 제 상황이 이릅니다. 너무 심하게 괴롭히면 제가 파산해 버리면 돈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제가 살려놔야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했거든. 살려놔야 돈 받아 갈 거 아닙니까? 제가 돈 갚아줄게요. 라고 했고 어쨌든 그 뒤로 조금 조금씩 버는 대로 다 갚았어요. 노란경제 올라와서 2011년도에 노란경제 2012년도에 전소속 학원으로 갈 때 제가 1억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 사라지더라고 시발 돈은 약금 1억이나 받았는데 이틀 만에 다 사라지고 서보도 못하고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노란경제 올라와서 빚 갚는데 번은 쪽쪽으로 다 빚 갚았어요. 그래서 2012, 13, 13, 14년부터 1타 강사돼서 돈 많이 벌었거든. 근데 원래 나는 소득의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 나가니까 25억 빚을 갚으려면 50억을 벌여야 돼요. 50억을 벌여가지고 세금 내고 나면 25억 남는데 그거 다 갚았어요. 갚고 난 뒤에 이제 집 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도 바꾸고 그게 사람의 순서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대개 어쨌든 나름대로는 제 스스로도 멋있다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 잘 견뎌냈고 또 스스로도 빚 다 갚고 집 사고 순서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남한테 그래도 빚 갚아주는 게 맞죠. 파산하는 거 나는 그랬습니다. 떳떳하잖아요. 빌렸으니까 갚는 건 당연하죠.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갚는 거죠. 파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빚 갚아주니까 그 사람들 지난번 내보고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받게 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버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조정했는 금액도 많아요. 좀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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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합의했는 것도 많고 어쨌든 그런데 내가 잘났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이 되게 좋았고 실제로 운이 좋았고 왜냐하면 내가 피기노트 냈잖아요. 교재 개발하고 나중에 그거 보면 되게 드라마틱해요. 내가 피기노트 내고 싶어 낸 게 아니야. 강의도 온라인 중심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되고 싶어 낸 게 아니라 하여튼 여러 여러 이래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운이 되게 좋았고 내가 가르치는 것마다 처음보다 적중 다 해내고 내 교재가 페드셀러가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적중도 잘 되고 물론 열심히도 했고 원래 승관님은 그렇잖아.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운이 좋아야 되거든. 운과 능력이 같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 했고 운도 됐다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엥스터로